가짐 세머항 미라손 또 개사기업을 보이집 디스크 세장 배터리 망고 판도라 망치 흑우부조 행유가 망치면 사기긴 하네 카카버리 동전 캐틀벨 캐틀벨 아이스크림 어떠한 캐틀벨 카카벨 raz 이거 터지면 진짜 역배 제대로다 역배 간다 역배 지든 네 야스의 지능 인간의 심장 심각할 정도의 역배 중독입니다 내가 역배 중독 아니라는데 1만 포인트 건다 역배 중독이 아니라는데 포인트를 걸지 공짜 카카 왜 쎄 할파 왜 저걸 실수로 뭐지 없어졌네 현실 지배 지옥군 압축 안 풀리는 대행마 물카 기도 신실한 맞춰 뒷처리 보호 관절 부수기 마틸시카 체라블린 이제 대충 부복 정도만 챙기면 싹 쥐 쥐 쥐 찝 쯽 천 우리가 대달원 은 진 감사합니다 라그 휘갈기 헌신 선신 라그 겁나 쎄겠다 커피 엘리트 잡다가 유물만 날리는거 아닐까 카카오 이런 돈죠 돈 돈 고요함 흡혈을 5장 획득 타혁이랑 수비는 4장인데 왜 흡혈은 5장을 줄까 참마저거 장사일 줄 모르네 탄식 부복 넙죽 라요 화석 윙부츠 윙부츠 수리검 격둥 고요함 전투참가가 에바는 전투참가가 에바는 염원을.. 못쓴다? 염원을 못쓴다? 20댐 왓츠한테 20댐을 때려? 좀 치네? 마키나? 나.. 근데 논 먹고 잡아야 되는데 청렴 왓츠 돈을 안 먹네 개사기 모드케인건 맞지만 그래도 지금은 치트 플레이 치트 플레이 라구요 정권 플레이 ul 사퍼만 다 마이콜 쓸모없을듯 응? 미라손 탈락 삽이 이렇게 안좋습니다 개쓰레기네 미라손 아웃 배 돌려차기 킹셀 갓머니 킹셀 갓머니 킹셀 갓머니 미라손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니 왜 감싸는거야? 뭐야 뭐 나왔어? 부채 항상 감사하십쇼 토리 생각보다 중복은 진짜 안된다 아 미라손 개할까봐 아씨 아니 왜 새 개입이 너무 많은거 아냐? 좋다리 아 소이 뭐 껍질 안깐 대마 대단한 씨 허접색 전지에 천신 마키나 지배 마키나가 제일 낫겠지 성수 연꽃 성수보다 연꽃이 날 것 같은데 성수는 가지 볼 수 있고 외세라서 세 장 나온 것입니다만 세 장에 중독돼서 두 장 지우는 게 당연한 줄 아시는 거 아닌가요? 어... 아이 찬구 왜 저래? 찬구야 마음에 없어 전지 전지 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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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나와 키키 음... 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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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나와 외세 외세 내 lat 의 배XT 축성 33 대피ét 문 미국 축성 33댄지 완절보수기 추락 뭐야 222골드 그러니까 왜 세당 나와가 왜 웃기냐면 어 버퍼트 일댓마금 부복 음 와 대단원 대단해 오로봇 그 날이 떨어지며 즉시 탈락 얼어붙은 날도 저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 G A N K Y U U 뭐야 왜 데모차는 못 읽어요 thank you thank you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팽이 같은 버전 카드나 안 먹어서 다행이야. 각자차 세트. 이곳에 3개죠. 하나, 둘, 셋. 상점에서 나온 건 안 쳐도 되겠지? 추월 하나 더 할까? 얼눈? 저 수리검 있어가지고... 일진광폭 나오면 더 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제가 너무 좋아하네. 그들이 모두 1개까지 다행이야. 2개까지 다행이야. 하나, 둘, 셋. 2개까지 다행이야. 1개까지 다행이야. 와 저격실력 우린다 저걸로 죽었으면은 개혁을 했겠다 물고기 도자기 수양 백년 퍼즐 와 개슨 요행 행위가 있기 때문에 손정 기도 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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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유물 스포당함 항상 저 위치에 배성이 있었단 말이야 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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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골칫거리가 이거 몽비 고올드를 넣었습니다 겁나 세나 왜 이렇게 세지? 셀만해서 세지 맹봉봉 카카도 센데 야 좀 친다 으 흠 흠 흠 흠 현슬즈가 디펙트도 유흥을 이만큼 들고 시작하면 행복 첨탑 가능하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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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장님, 우리 오메가 성공시켜주시려고 오디션 본 거 아니었나요? 우리 오메가는 언제쯤 스타로 키워주시는 거예요? 제발 우리 오메가도 방송 출연 좀 하게 해주세요. 싫어. 염원. 에이, 뭐 질수가 있을까? 3059. 점수 왜 이렇게 높아? 3,800으로 내기할까? 3,900으로 할까? 3,700? 3,800? 오메가님은 저희와 함께 한 적이 없습니다. 안감사합니다. 땡큐. 안감사합니다. 4,000? 4,000 안될 것 같은데. 아, 되나? 3,900으로 해보자. 택배 enjoyment. Let's get this job. 어디가? 5,900. 극을 알게 하고 있어. 5,900. 네.. 123,000. 6,900. 랩스 랩스 없을 텐데 밀집 깎는 멍청한 방패 슬픔 아예 너무 꼬시다 도울 필요 없지만 점수가 추가될 수 있다 으엑뭐야 이씨 두장 뽑았대 두장이 다 돼 엑마야 스포일러 당했던 그 유물 위장클 이런 껍질 안타진 대행마 다 돼 다 돼 아유 ừ ừ ừ 음 못 깨지 않겠지만 쫄깃쫄깃하고 전지 기도 심장허접으로 전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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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탄으로 쓰이는 것도 훌륭한 방법인데 점수는 과연 3,900점을 넘을까 넘지 않을까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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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넘었다 에이 아니 꼴랑 34점밖에 차이 안나는데 왜 배율 왜 저거밖에 안됨 에반데 사수하지 말걸 아예 사수 안했으면 역배 터지는건데 개 아깝네 개 아깝네 정배 아 역배 한번 터져줬어야 했는데 아 이거 사수 안했으면 3984점이지 그러면 개꿀잼 역배가 기온다 아깝네 16점으로 역배 뜰 수 있었는데 아깝네 이젠